응 근데 억지로 풀려 그러면은 응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알지? 응 그냥 봐봐 이렇게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지? 응 어 봐봐 벌써 도샵까지 올라간 거야 그렇지 괜찮지 소리 그런 거지 요새 형 내가 그 길에 좀 빠져가지고 그 길에 노래 한 번 그 길에서 사실 지금 근데 입덕의 촉이지 그냥 켰는데 심심하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같이 노래하는 게 좋잖아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성웅이 노래 시키고 있어요 우리 노래해야지 형 연습 해볼래? 노래 해볼래? 어 나 근데 잘 이렇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형 내가 불러요 아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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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눈부 영원한 막 주민 ters 아 음 흥 그저 아무런 말 없소 구멍을 너와 두 곳 날아가버린 오직 한 사람 그대라는 걸 나 그대 눈물로 그려진 그 길 따라 곁에 늘 머물러줄게요 괜찮아? 여기 아니잖아 봐봐 내 곁에가 잘가 근데 가성이랑 진성이랑 그게 없어야 되거든? 오케이 봐봐 같이 가야 돼 근데 지금은 포지션이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A 위는 진성 같잖아 믹스로 같잖아 네 봤어요 똑같이 열고 있어 내 곁에 내 곁에 내 곁에 그치 그치 내 곁에 그런 느낌인거지 어렵지 내 곁에 어렵지 오케이 오케이 봐봐 샌스미스가 진성인지 가성인지 그게 모르게 하는거죠? 모르게 하려는건 아닌데 근데 구분이 없어야 되는거지 아 오케이 다시 그런 느낌인거지 2절 해볼게요 오케이 열어 열어? 그렇지 열어야지 11월 1개 any one Promise 곁에 빛을 빛이 되줄게요 오직 한 사람 그게 나는걸 나 그대의 눈물로 그려진 그 길 따라 그대를 머물러줄게요 차가워진 겨울 저녁에 따스히 날아와 기대하실 수 있게 내 곁에 내 곁에 그대 날아가 되어줄게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내 영원히 된 그대 나는 힘들지 않게 내 살아서 앞에 미그려진 그 길 따라 나 그대에게 갈 거예요 차가워진 겨울 저녁에 따스히 날아와 기대하실 수 있게 차가워진 겨울 그대만의 곁에서 차가워진 겨울 하자 차가워진 겨울 넌 여기 가성으로 가거든? 어디요? 나 가성으로 했어요 너 진성 같던데? 아 그래요? 넌 내게 갈 거야 그래도 진성으로 갔는데? 나 그대 여기 어디지? 내게 갈 거야 여기 근데 넌 진성으로 갔어 그러니까 수고난 키가 엄청 높은 것이야 아 원래 가성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해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습니다 형님 근데 좋았던 소리가 있었죠 형? 다 좋았는데? 아 그쵸? 네 제가 소리에 집중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좀 해주세요 같이 또 딴 거 봐 어 난 됐어? 아니면 MR에서 해줄까? 그게 아니고 형 노래 너무 좋으니까 아 내 노래? 아 극일에 너무 좋고 진짜 극일에만 좋아하잖아 응 근데 나 이렇게 한 적 처음이야 형 아 그래? 응 진짜로? 저 성훈이 맥주 한 잔 먹이고 노래 연습시키는데 괜찮죠? 원래 또 이렇게 한 잔 하고 또 노래 잘 되는 거야 형 한 잔 하니까 노래 더 잘 되는데?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아 오케이 느낌 좀 알았어 하나 해봐 오케이 오케이 너 하고싶으면 해봐 웬만한 거 같아 아니 난 난 쌔별 그거니까 쌔별 다니니까 쌔별 노래를 해야지 뭘로 할 거야? 아 근데 다른 거 많이 불러가지고 응 형 형 제일 어려운 거 봐요 나 그게 진짜 어려워 뭐? 사랑 있단 거 그건 나도 어려워 진짜 아 이거 어렵던데? 사랑 있단 거 형? 이게 형 이게 왜냐하면 진짜 중간중간 호흡을 많이 안 마시면 어렵더라고요 음절도 많고 어 이게 진짜 음절도 많고 음절도 많고 막 어수도 막 쪼개져 있고 응 음절도 막 왔다갔다 많이 하고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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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준이 형이 쓴 멜로디라 형 여는 거 이렇게 어떻게 열어야 되지? 아 아 아 아 나는 위에서 때린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지 아 아 아 이거 봐 벌써 온절이 많잖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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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님 퀄스. 주인공이 없어요. 중요합니다. 강아지님 퀄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난 지금 진성, 가성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찾는 게 그거야 근데 이제 그거야 형 나는 약한 거 같아 아 소리가? 그럼 봐 믹스잖아 그러면 믹스는 굳이 이거를 수치상으로 하면 가성 비중, 진성 비중이거든? 어디로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사비로 가면 다 다시 올 거니 아무렇지 않게 해봐, 시작 다시 올 거니 이렇게 해봤어 다시 올 거니 하잖아 네 근데 그것도 좋은 발성이야 아 그래요? 오케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봐봐, 내가 너를 따라해볼게 다시 올 거니 여기까지, 그렇지? 근데 여기서 다시 올 거니 다시 올 거니 다시 올 거니 다시 올 거니 근데 그렇게 빠지는 게 나는 그렇게 빠지고 싶은데 아 그래요? 그게 진짜 좋은 거야 다시 올 거니 좀 약간 좋은 거야 근데 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오페라를 해야 돼 마이크 없이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잖아 다시 올 거니 다시 올 거니 어우 쩌롱쩌롱해 다시 올 거니 오케이, 오케이 그치? 그게, 그거를 잘 써야 돼 어떻게 보면 너의 조커 카드야, 그거는 오케이 가만 소리 아무렇지 않게 넌 다시 올 거니 아무렇지 않게 나 사랑이 딴 게 뭐라고 봐 이게 예를 들어 빠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? 안 빠지면 돼 빠지는 게 나쁜 발성이야 사랑이 딴 게 뭐라고 이게 좋은 발성이야 근데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형 근데 봐봐 내가 내가 많이 쓰는 게 너가 빠졌던 소리거든 근데 그게 안 좋은 소리야 예쁘긴 하거든 그게 성대를 다 벌려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너처럼 하는 게 나아 응 응 근데 형 저 배에 힘이 딸리니까 그거는 너가 많이 먹어야 돼 그럼 지금 플랭크 할까요? 몇 분 해요 형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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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 몇 분 다시 올 거니 아무렇지게 아 힘들어한다 형 다시 올 거니 다시 올 거니 다시 올 거니 아무렇지게 어 형 힘 들어갔는데 좋은데? 오케이 레슨 감사합니다 형 형 나 형 때문에 좀 약간 길 방향을 좀 잡았어 오늘 그게 맞지 응 아 오케이 조금 늦게 알았어 근데 이게 형 또 혼자 하잖아 그럼 또 감을 잃어 그러면 너가 우리 작업실로 들어와 그럴게요 너가 안 보인다 아 또 근데 또 새벽 또 이제 아 2시네 빨리 주무시라고 해야겠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노래 지금 열창해야 돼가지고 네 플랭크 좀 시킬게요 네 플랭크 좀 하고 열심히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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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파이팅 파이팅